앞서 전기차의 감가율이 높은 요인으로 배터리 잔존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고전기차가 온다 시리즈 두 번째로 배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잔존 가치에 자체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정부는 완성차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배터리 기본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민경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중고차 단지. 상품화를 마치고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전기차가 눈에 띕니다. 기아가 실제 판매 중인 인증 중고차입니다. 흠집 하나 없는 외관에 실내도 새 차에 손색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고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불안을 없앴습니다. 배터리 잔존 가치와 신차 대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복합적으로 등급화한 겁니다. 모두 6단계로 나뉜 전기차 중 3등급 이내의 차량만 판매합니다. 저희는 완성차 기반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진단 기기를 통해서 각종 전기차의 4대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객관화된 수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아인증 중고차의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달 초 중고전기차 매입을 시작한 데 이어 판매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한 지 2년이 지나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등록된 전기 승용차만 30만 대가 넘으니 시장 규모를 키울 잠재매물은 충분합니다. 정부도 배터리 불확실성 없애기에 동참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충전안전 인프라 구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로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협의를 마치고 배터리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차 수는 57만 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고전기차 시장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